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저 하이라이트의 얼굴을 지푸리지 말아야죠 제가 좀 원래 인상을 되게 좀 많이 썼는데요 좀 그 노래 들으면서 좀 얼굴 좀.. 좀 웃는 얼굴 좀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노래 좋아합니다 여러 팬분들이 그래도 기억 많이 남아죠 맨날 야구장 찾아와주셔가지고 공원도 해주시고 선물도 되게 많이 주시고 피규어도 선물을 받았고요 미니 선풍기 이것도 그 팬북이라고 그거 하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것도 선물 안타 안타 판 김성운 안타 안타 판 김성운 승리위에 달려간다 제가 항상 김성운 승리위에 김성운 선수의 영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운 선수 응원가의 도움을 주신 이현재 씨입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운 선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김성운 선수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나갈 수 있도록 내야 수비 그리고 공격 빠른 발로 꼭 힘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김성운 화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성운 선수의 공원과 동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는 벼떡이 손 우야무 부하울렴 clay accepted 3ist 4ist 2s 게임 3ist 4ist 5ist 2p 4ist 드리겠습니다. 김성훈 파이팅! 김성훈 파이팅! 라이언즈TV 구독자가 1만명을 도입하겠습니다. 우와! 구독자분들 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세 분께 추첨을 통해 제 친필 사인볼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